징그랩을 할까? 쇼다운을 할까? 어떤 랩부터 해볼까? 바운티를 할까? 브롤골을 할까? 어떤 랩 할지 고민해 오늘은 하이스트 하고 싶은데 어째서 바운티가 먼저 나왔니? 오늘은 브롤골이 하고 싶은데 어째서 시즈백토리 먼저 나왔니? 브롤 좋아 브롤 좋아 브롤 할래요 계속 할래 브롤 좋아 브롤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브롤 없는 세상에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브롤이 제일 좋아 브롤만 해 우울할 때 브롤 졸음할 때 브롤 친구와 함께 오 브롤 혼자 해도 좋아 둘이 해도 좋아 세 명이 함께 오 브롤 브롤 상자 잔뜩 모아 열어봐야지 그 중에 전설 캐릭 꼭 나올 거야 브롤 스파이클의 옷 나오면 열심히 트로피를 모아 볼 테야 브롤 좋아 브롤 좋아 브롤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